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? 네. 알아서 가는데 계속 신고 두고 하잖아요. 네. 아프다면? 네? 아프다면? 네. 뭐가 무서운데요? 아 무서운데요. 혹시 정신과 약 드시고 계세요? 네. 정신과 안 드세요? 네. 네. 환자분 혹시 수고했어요? 뭐 했어요? 뭐가 무서운데? 다 무서운데요. 다 무서운데요. 어떻게 나와있었어요? 다 무서운데요. 다 무서운데요. 어떻게 집에 가시려고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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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 나와나? 왜 나 못했다고요? 아저씨. 우리 사람이 직적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주차장에 몇 분까지 근무했던 사람인데 몇 분까지 근무했던 사람인데 몇 분까지 놓고 안 좋은 현상이 온 것 같아요. 병원을 가서 진로를 받아 와야 될 거면 좀 덜 갈 수 있을게요. 그렇게 마음대로 병원 못 데려다 주거든요. 환자분이 병원 가신다면 저희가 병원 데려다 주는데 nos에다. 청지흙 박사진 sebepalas 그리고 농담 ejercicios Iris